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가다가 히치하이킹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아 파이팅! 너는 유튜버에요? 인디아 좋아해요? 당연하죠. 벽에 말로만 듣던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돈도 안 받으셨어요. 간만에 친절한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키버 여행. 생각보다 시작이 좋네요. 시작이 좋은데 뷰도 좋아요.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래? 뭐하니? 저와 같이 같이 놀고 싶어요? 아니. 거절은 칼각지. 저렇게 해줘야지. 미래는 안 남게. 여기는 문 열었으려나? 레드폭스 홈스테이. 줄래? 네. 홈스테이 느낌 너무 좋다. 이 분은 꽃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살짝 자연치나. 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가 한 밤에 있을까?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인공이 있어야 할까요? 네. 저는 검사해서 이 분은 제 작업을 사용하여.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한국의 핸드폭스 홈스테이. 네. 8분. 감사합니다. 내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키버에서 스티피밸리 최대의 가장 좋은 숙소를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대 엄청 크거든요. 이불들 학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저도 학종이접기 스킬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뷰! 살짝 퍼즐 맞추기. 아홉 개 퍼즐. 이렇게 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는 뷰. 반대쪽에도 뷰가 있어요. 여기 쪽 뷰는 앞집에서 솟동 정리하는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여기 침대가 두 개 있어요. 한 명은 독채를 쓸 수 있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다고?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와 엄청 깔쌍하다. 이거 고산병 자신 있으면 샤워하라고 샤워탱크도 놔뒀네요. 어디 있지? 아휴가 어디서는? 아휴가 어디서 있는지? 아휴가 어디서는. 그래서 뭐 필요해요? 아휴가 그냥 물을 필요해요. 아휴가 그냥 물을 필요해요. 와 where's currently the stream water which comes so we heat it and we boil it & then we drink that doesn't really make me feel bad. I could adjust my step in there. How do i get water? I have to at least know. no it's there so we can get Woods there's a pipe that companyoli. So I can heat the water & give it to him. crow rang are you owner of this hostel? 아, 저는 계스트입니다. 아, 제 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만나서 만나요. 줄레,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여성분들도 사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을 정화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치천마을에서 물을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줄레. 아, 갑자기 물 써보니까 트라우마 생각나네. 뭐야? 경기를 일으키는데? 쟤도 소가 무서운가보다. 저 당나귀도 최소 이소한테 한번 뿔에 부딪힌 적 있어. 와, 그걸 아는 거지. 저 소 때문에 엑스레이까지 찍었잖아요. 어디 있어? 환호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구나. 와우. 되게 활기차다. 도시 자체가 이렇게 환호성도 들리고. 저거 제일 빡치거든요. 저 투수랑 타자 둘 다 빡쳐. 아, 저 일부러 안 치는 경우 있거든요. 물에 젖어가지고. 역시. 여기는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네. 줄레? 우레.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늘 닫혀있어요. 와우. 그림 실력이 저와 비슷한 정도에요. 와우. 어메이징. 난 왼손으로 그려야겠다. 나의 피카소. 난 반고흐. 땡큐. 지나가다가 왜 안지 않게 스퍼마켓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작은 카페를 하나 발견했어요. 와우. 먹어봐야지. 실례해. 와우. 여기. 여기. 깜짝. 깜성을 아는데. 깜성. 왜냐. 초코파이가 있거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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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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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은 스피디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import된다 오케이! 네! 이제 알았다 와 뭐야? 대박이다 아 얘 무섭다 건들면 안 된다 너 좀 살짝 어디 아프니? 얘네도 퇴근 개념이네 아침에 출근했다가 지금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노는 거지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자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구나 뿔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네 오! 블루쉽? 네 블루쉽 여기 게스트 리뷰인데 한국어 리뷰는 하나도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네 내가 하나 써줘야 되겠다 June 18th 진짜 가정집에서 하루 하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건데 이런 슈퍼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전부 다 카펫으로 다 텁혀 있어요 이 패턴들 진짜 정교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트래디셔널 티베티한 홀인가요? 네, 티베티한 홀인가요?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LG 냉장고 사랑해요 LG 음 틀린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게 이제 가정식이에요 돌리니까 뭐 특별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없네 어? 친구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영상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찍고 유튜브 영상 봤어요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은? 샬랍두시 샬랍두시 토도룩 그래서 그게 너의 책이야? 응? 그 책은 제 책이야 아 네 책이야 그 책은 제 책이야 제가 학문을 배경할 수 있는지 어느 학문을 배경할 수 있는지 학문을 배경할 수 있는지 네 아 진짜? 아 그 책이야? 네 그리고 마우스파트는 아예 사용되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나오지 어떤 책은 저학문을 배경할 수 있는지 아예 게다가 라멘 pot. 아... I used to eat baths. At one point. Ah, really? I thought mom's high class coming 3-10. And then as you said, I saw so many wild stops at 6 o'clock. I can't really count. There are more animals than humans in this village. Yeah, it is. I never count, but it's countless. It's more than hundreds. Yeah, I think it should be around 100 feet. And they knew the direction to go home. Yeah, so they come together and then they go into their home. And then sometimes their owners will be waiting there. Ah, I mean I didn't see owners. No. And then they automatically go inside their cage. What is their due kit? No, no. People in the village, they turn by turn, they have to be in charge to take all these animals, grazing pastures. And in the evening, so it's their job for that day to hurt those animals. I think they provide kind of cashmere or some fur water. Not really. So yeah, most of these animals are used for fur. But so different animals that I found here are. Yeah. Donkeys. Yeah, donkeys, mules. Ship. And then yaks. Omelette and tea. And... Jamba is so col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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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Juice,iper, potato Good morning. 오늘 아침에 살짝 도박이 왔거든요 제가 이제 미네랄 워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는 물 그 부유물 떠다니는 거 먹긴 마셨는데 조금 불안해서 아 물을 좀 차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키버라는 마을이 꽤 컸는데 슈퍼에 콜라 사이다 초코파이 이런거 밖에 안파는 거에요 그래서 물을 왜 안파니 물어보니까 물보다 초코파이가 더 귀하대요 뭐 아무튼 연마을 치참에 슈퍼마켓이 있다고 해요 한 4키로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4키로 쯤이야 아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동네 규모가 치참이 키버보다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슈퍼마켓이 있다고 이 오르막길 쭉 올라가야 돼요 쑤욱 지그재그 해가지고 갈 길이 멀다 와 이거 너무 아찔한데 아 아찔한데 다리 잘 지었다 아 와 그래도 나름 철산뷰라서 멋있는데 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멋있는데 지참 불쯔 와 협곡보소 방금 근데 차 지나가는데 다리 전체가 흔들흔들 거려요 오우 갬성 오지는데요? 와 여기가 이제 치참 브릿지니까 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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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못팠냐 아 웃음을 파나 스마일 아 여기 이제 메뉴 있네 아 이거 뒤로 제쳐지나? 어휴 안 제쳐지네요 그거까지는 해봐요 물 마렵다 콜라 괜히 먹었어 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60만원 그래서 카자에 가야 한 번에 가야 한 번? 네 큰일났다 물 마시러 가다가 오히려 잘 됐어요 괜히 아침에 걸은 느낌도 들고 버스에 있을 줄 알았으면 바로 버스 타고 카자에 가서 물을 구하는거야 물 사러 왔다가 버스 만나가지고 지금 스피티밸리 주든지 카자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카자에 없는게 없죠 여기저기 알짱되면서 민키스 같은 거 요런 달달이들 먹으면서 재충전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음바로 어떻게 가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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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